당과 국가의 인민적 보건 시책이 활짝 꽃 변하고 있는 평양산원에서 481번째로 뛰어난 세쌍둥이가 얼마 전 만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산업문을 나섰습니다. 저는 이 평양산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200여일간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을 받아앉았습니다. 수많은 우사 선생님들과 간원 동무들이 지국한 정성과 저의 몸에 흘려든 기중한 파약제들과 선물들 저는 이 사랑과 배려에 우리 세쌍둥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.